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의 정원의 예쁜 아이들, 작은 아이들 언제나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작은 아이들 언제나 소개를 해드려도 언제나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커가는 재미로 키우시다 보니까 작은 아이들은 언제나 작은 아이들대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이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육이는 또 특가도 있습니다. 여름 특가로 해서 몇 가지 정도는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려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두샤 철화예요. 메두샤 철화가 워낙에 몸값이 거하게 나왔고요. 지금도 큰 아이들은 몸값이 거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 아이들도 물은 조금 아껴주시고 분갈이를 했어도 양옆으로 살짝 물을 살짝씩 돌려주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이렇게 너무너무 또 이 아이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물 소비를 안 하니까 이 아이들도 물은 살짝 조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닦게 말고 삥 둘러서 한 번씩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썬라이징 금도 철화도 이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썬라이징 철화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아직도 철화는 몸값들이 거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키우는 재미로 이거 내가 대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잘 키워서 대품으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색감이 워낙에 진해서 완전히 물들었을 때는 정말 반짝반짝 진한 색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화도 있고요. 생얼도 같이 크면서는 생얼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로 깨져 있어요. 8,000원 하면은 워낙에도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핑크 마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적심을 해서 여기 큰 입장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죠? 핑크 마녀는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 큰 입장 보이시죠? 여기 아마도 이제 적심을 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커가는 재미. 이거는 또 잘 크죠? 여름만 잘 지내면 아주 잘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 정도 지금 두 수가 되기 때문에 둘, 넷, 여섯, 여섯, 팔 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보면은 수형이 얼굴이 커지면 이렇게 조금씩 커지면은 훨씬 예쁘죠? 지금은 얼굴이 조금 작지만은 이 아이들이 커지면 훨씬 예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심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자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이 정도만 해도 이 아이들도 꽤 클 것 같아요. 소개를 5,000원에 해드리고요. 로스쿠프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예쁘죠? 제 것도 이 아이들 보니까는 로스쿠프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살짝 잠자러 가면서 안쪽에 오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물고파해서 주고 싶다 그러시면 가상으로 또 한 바퀴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두 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애호념 속 아이들은 여름에 많이 잠을 자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우, 모주가 큼지막해서 너무너무 예쁘죠? 흑사금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이제 자구들은 더 나와주고 있어요. 금하고 작지만은 이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작습니다. 만약에 솜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은 더 작아요. 그냥 분갈에 하셔서 물은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주시고 물을 많이 주면 이 아이들 여름에 훅 떠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을 여름에 많이 주니까 훅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최대한 많이 쪼글쪼글해도 조금 아껴주세요. 살짝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 마녀 철화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아이고, 이거 많이 컸죠? 그래도 성장을 했죠? 생얼도 있어요. 핑크 마녀. 아이고,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큰 거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크면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생얼도 있어요. 이 철화는 아직도 몸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한 번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캐시미어 철화도 이 아이 있습니다. 캐시미어. 철화가 아니고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가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한 번 전체적으로 보셔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큰 아이들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이 아이들은 소분에 작게 또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심군생으로 해서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메두샤 금인데요. 메두샤 철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아이들은 메두샤입니다. 메두샤. 메두샤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적심을 해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얼굴 많이 커졌죠? 이렇게 예쁩니다. 두수가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정도만 써줘도 꽤 풍성한 이런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커가는 재미. 성장을 하네.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재미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할로윈 철화도 이 아이들은 5,000원 합니다. 할로윈 철화도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철화로 엮여져 있는데 크다 보면 또 생얼도 나오기도 하면 중간중간에 생얼이 동글동글하게 말려있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할로윈 철화 5,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메두샤. 미인경 이 삼두루. 예쁜 삼두루 되어져 있죠? 요즘 이 묵둥이들 보면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상큼합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이 아이들은 약간 노란색감에 상큼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묵둥이에요. 묵지라가 되어져 있고 이 아이들도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쁜 삼두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랙헤시며도 이렇게 삼두가 예쁜 삼두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이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이런 종류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블랙헤시며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레드탑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거는 여름에 더 아이들이 물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큰 아이들 큰 사이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이 아이들 3,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주수도 많고 이게 무거워져서 이 층수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오 이렇게 예쁜 아이들 3,000원에 있고요. 캐비어가 있습니다. 캐비어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요즘 캐비어가 이렇게 나오면서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캐비어 잔잔하게 굳혀져서 얼굴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묵등이거든요. 묵대 보이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오면서 인기가 좋아요. 아이들도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빙산은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빙 둘러서 자구가 나와진 아이들. 빙산도 물들면 IC그림보다 약간은 노란색감이 들어가져 있어서 훨씬 또 귀엽게 또 고급스럽게 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대품은 없었기 때문에 큰 대품이라 몸값이 있죠. 3,000원에 3,000원에 2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18cm 정도 될 것 같고요. 엘리제 철화도 소개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철화예요. 철화는 몸값이 살짝 있습니다.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게 조금 더 다져지면 꽃처럼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르제가 이렇게 대품이 있습니다. 아르제 대품. 이게 아르제 30% 하는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18cm, 2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이런 대품이 있습니다. 대품이 가격은 2만 원. 엄청나죠? 이게 지금 25cm는 나오겠죠? 25cm가 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핑크 미니 암포트가 있습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들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더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약간은 주황색, 살구색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울렌시스를 오늘 여름 특가로 해서 정말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여름 특가로 해서 이거 1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거 2만 원 하는 아이들 이렇게 15,000원에 한번 보세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모주에서 삥 둘러서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또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많이 굳혀졌죠? 예쁘게 다져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가 있고요. 수형이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습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들 2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우리는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여름 특가로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도 분재처럼 이렇게 잘 자란 아이예요. 철아. 어우 멋있죠? 이렇게 목대 한번 보세요. 멋있게 또 분재처럼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도 12,000원에 이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착한 가격 만 원에서 오늘 여름 특가로 해서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달달 달궈져서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밑에 붙어져 있는 아이들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분재처럼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15cm 풀분에 늘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도 크면서 목대도 목지라가 되어져 있어요. 다 예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 오늘 7,000원 여름 특가를 해서 정말 가격 착하게 7,000원에 이 아이들. 네드 크라우스 철아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소인채금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많이들 선호를 하십니다. 이렇게 또 많이 입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금하고 녹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빨간 포트에서 이 정도면 엄청 풍성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거의 다 모아져 있는데 모아지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예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가격을 8,000원에 8,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다 소복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또 안 벌어진 아이들은 모아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마가렛금도 이 아이들 4,000원 하거든요. 4,000원만 해도 엄청 가격 착하잖아요. 이 아이들. 마가렛금이 이거 외드 보면은 많이 달궈져서 통통하게. 층수도 많죠. 입장수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4,000원에 보내드렸는데 오늘 특가로 해서 만원에 3개. 3개 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합식을 해보면 예쁘겠죠. 합식을 해서 가을에 아이들이 물이 들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잖아요. 이렇게 예뻐요. 너무 귀엽죠. 여기에 큰 얼굴에서 옆에 하나씩 자구를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죠. 핑크 스팟도 이 아이들 2,000원. 2,000원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3개로 하시면 너무너무 분갈이 3개로 해놓으면 예쁘겠죠. 예뻐요.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져 있지만 또 분갈이 해놓으면 살짝 큰 얼굴을 할 수도 있겠죠. 통통하게 굳혀지면 이 아이들도 똥글똥글해지더라고요. 홍씨도 이게 기본 아니 모종포트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홍씨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도 이보다는 더 크니까 통통하게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에 4,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4개, 4개, 1,000원 또 해주시겠죠. 많이 안 남았어요. 이 정도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홍씨는 여름에도 예쁘기 때문에 한 번쯤 키워보시라고 항상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봉랑금 가격은 3,000원에 있습니다. 3,000원. 아유 너무너무 귀엽죠. 여름에도 잘 키워야 되겠죠. 여름 잘 넘겨야 되죠. 이게 이제 살짝 목말라 하는데요. 너무너무 목말라 할 때는 수관이 말라버리니까 물을 한 바퀴씩 이렇게 주시면 좋고요. 이 아이들은 무조건 통풍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통풍을 잘 시켜주고 너무 뜨거운 여름에는 입장이 떨어져요.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있죠. 새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일단은 통풍이 잘 되고 약간은 반근을 해서 통풍 잘 되고 너무 더우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더우면 입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풍을 시켜주면서 더위를 조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는 정말 이거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앞으로 가고 막 그랬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워낙에 가격이 다 차게 졌습니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큐빅 프러스트도 이 아이들 3,000원 합니다. 3,000원에서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이두도 있고요. 조금 두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이거는 철화도 있는 것 같아요. 철화도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 같고 떼글떼글하게 너무 예쁘게 잘 붙여져 있는 아이들이 3,000원 합니다. 엘렌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얼굴을 많이 키웠네요. 엘렌이 동글동글하게 안쪽에 계절금처럼 진한 보라색 톤으로 물 드는 아이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맑은 톤으로 젤리젤리하게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아요. 한 번쯤 이 아이들도 키워보시라고 또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외두도 있는데 2두도 있습니다. 외두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두로 선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쁘죠? 이 아이들 물들으면 더 예쁩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도 있어요. 5두도 있고요. 이 아이들도 물이 들어가면서 지금 물 무거진 아이들이라 맑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가을에 이제 색감 이렇게 빨간 색감으로 물 들겠죠. 끝라인 쪽으로 이 아이들도 많이 더 드는 아이들입니다. 투수도 많으면서 달달달거진 아이들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화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연화는 한 번 보세요. 통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예쁘죠? 이거 더 물들면 통통해지기도 하지만 맑은 톤, 노란 색감 아이보리 색감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션샤인도 이 아이들 한 번 보세요. 예뻐요. 션샤인도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무거져서 색감이 조금 특별하죠? 브라운 톤하고 보라 톤이 같이 있어요. 예쁜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레서밍이라고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블라서밍 스페셜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2,000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종푸드에 들어져 있고요. 자구들은 이렇게 보면 한두 개씩은 다 달아줬어요. 그래도 2,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이게 자연계절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자연계절금은 한 시절 나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또 그 계절이 돌아오면 또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계절금으로 되어져 있는 블라서밍 스페셜 6,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예쁘죠?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외두도 있어요. 외두도로 되어진 아이들은 가격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외두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맑은 톤으로 이렇게 예쁩니다. 외두는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몽블랑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몽블랑은 이렇게 삼두가 하나가 있네요. 이거는 닥터필드 변이금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두나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모주에서 전체적으로 삥은 아니지만 5두 4개, 5개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더 이 아이들이 통통하게 그쳐지면 핑크색으로 아주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구들은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빈스가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꽃대도 올라왔지만 꽃대는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은 얼굴에 바글바글하게 있는 아이들이고요. 파일노즈가 이거는 4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지금 물은 뺐지만 물을 빼서 이런 색감이지만 색감 정말 예쁘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4두가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눈대리도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눈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큐빅 무지금이에요. 아이고 이거가 이렇게 예쁘게 달달달 달궈졌네요. 저도 예전에 큐빅 무지금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 거는 거의 다 풀린 것 같아요. 오 세상에 너무너무 다글다글 예쁘게 달궈졌어요. 생홀도 있어요. 생홀. 한 포트 있어요. 만 원에 한 포트 있습니다. 나나 꾸미니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더 굳혀지면 이런 모습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더 성장을 하는 모습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0원 하고요. 미니마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나 사두 이런 아이들로 되어져 있고요. 양진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분갈이 해서 심어놓으면 얼굴은 형태가 잡히면 훨씬 더 크게 동그랗게 예쁘게 되어질 것 같아요. 6,000원에 있는데 이건 사두고 이거는 얼굴이 크게 3도로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미싱유도 이 아이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2도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정말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집니다. 그래서 3도로 합식을 3개를 합식을 했을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발견을 해서 이거 3포트 10,000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아이시그린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2도로 되어져 있고요. 3도도 있어요. 15cm 풀분에. 이렇게 큰 아이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먼노도 이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죠?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뭐 3두가 먼저 갈 수가 있겠죠? 6,000원. 가격 착하게 6,000원에 보내드리고요. 시에라도 가격은 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시에라도 합식을 하실 분들은 이거 3포트에 10,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있어요.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6포트가 전부이고요. 풀 딜라이트금도 가격은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예전에 이렇게 작게 나온 아이들. 입장 몇 개 있는 아이들. 2만원씩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격이 작게 졌으면서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색깔이 더 핑크색이 진하게 발현이 되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8,000원 합니다. 핑크 스팟도 2,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항상 이 아이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네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우가니가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탈피를 하고 있죠.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붉은 톤인데 지금은 이렇게 잠을 자나요. 이 아이들이 껍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탈피하면서 이렇게 네드 색감으로 또 탈바꿈 하는 것 같아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트윈베리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트윈베리도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고요. 모주급은 이렇게 크게 층수도 많으면서 있고요. 모주에서 핀 길러서 자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사금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흑사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품 정도는 거의 다 빠진 상태이고요. 작은 아이 5,000원짜리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1,000원에 10cm 필분에 있는 아이들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얼굴이 좀 작은 아이, 목대가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두 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예쁘네요. 이렇게 소복하게 있습니다. 목대가 살짝 길게 올라와도 아이들은 두 수가 많이 있겠죠. 이 아이들은 얼굴이 그 대신 큽니다. 크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웨딩도 가격 3만원에 목둥이가 있어요. 완전히 무거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프릴이라든가 입장 통통하게 굳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들은 이제 올 때마다 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올 때마다 한 5개씩 들어오면은 이 아이들은 또 금세금세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3만원 하고요. 수영금은 요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요. 금이 많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이게 조금 색감이 이런 색감, 수영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영금 색감이 아니고 조금 연한 색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영금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마녀 철화인데요. 이거는 중품에서 살짝 내려와야 됐다고 해야 되겠죠? 소품에서는 조금 더 큰 아이 2만 5천원 하니까 이렇게 많이 무거진 아이입니다. 10cm에서 10cm가 넘는 아이가 2만 5천원 합니다. 불카모스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분갈이 해서 자리 잡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풀분에 약간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불카모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애니싱도 가격은 9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퍼플 딜라이트 가격은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퍼플 딜라이트 금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예쁩니다. 이거 색감이 보라톤으로 돌아와야 훨씬 더 예쁘겠죠? 뮤즐리도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가 있습니다. 다 굳혀져 있죠. 층수가 이렇게 많은 얼굴이 이렇게 크면서 층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엄청나 12cm 풀분에서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뮤즐리 작은 아이들만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얼굴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조한 다니엘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모즈에서 이렇게 자구들은 많이 품어줬어요. 조한 다니엘 꽃이 이렇게 눈대리처럼 예쁜 색감을 꽃을 피죠. 이 아이들도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빛이 흐리되 이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질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누비스타인데요. 이 아이들 누비스타가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들이 워낙에 가격을 착하게 할인을 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두수도 많으면서 많이 굳혀져 있어요. 빨갛게 물만 올라오면 예쁜데요. 이거 할인을 해서 8,000원에 보내드렸고요. 나울이 있어요. 3,000원에 있습니다. 나울 이렇게 귀엽죠? 작은 아이들 보니까 귀엽네요. 3,000원에 이 아이들도 두 포트가 있습니다. 알사탕도 8,000원에 있습니다. 알사탕 이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머니메이크 금액 가격은 이 아이들이 7,000원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 풀분에서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흔히 굳혀진 아이들이고 두수도 아주 많이 있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퍼미니마 이거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미니마도 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물 들으면 뽀얀 100분의 핑크색으로 물 들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항상 착하게 들이집는 거죠. 슈퍼미니마가 이렇게 그 굳혀진 아이들이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S 메랄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적심 자국이 있어요. 여기까지 마사로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굳혀진 아이예요. 얼굴 보이시죠? 이게 묵둥이로 굳혀져 있네요. 황홀한 영꽃금도 이 아이들 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황홀한 영꽃금이 얼굴이 크게 이렇게 남아져 있기도 합니다. 오 엄청나게 통통한데요. 이렇게 이제 사두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만 5,000원 할인을 해서 만 5,000원에 보내드리는 거고요. 샤몽이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많이 굳혀져서 색감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이 여름에 굳혀지면서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아이들도 참 사랑스럽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애프트 글루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습니다. 외두로 뒤어져 있으니까 얼굴 엄청 크네요. 이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죠. 묵둥이 보면 이런 얼굴들이 갑니다. 그래서 외두에서 1두, 2두까지는 이 아이들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상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심 군생으로 해서 군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 5,000원 합니다. 그래서 2푸트 정도 합식을 하셔서 키우셔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격 착한 아이들 아니면 할인을 쫙 해서 또 보내요 드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